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결국에 제가 슬렌더맨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와아 한번 가봅시다 어 8개의 페이지를 모아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 이러다가 슬렌더 가족들 다 만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진짜 결국엔 다 만나게 됐어요 일단 슬렌더맨은 어떤 느낌일지 봅시다 이게 나온지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 옛날에 완전 옛날에 선풍작이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죠 근데 저는 이거 한번도 플레이 못해봤습니다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캔트 런 달릴 수 없어 이런 종이를 8개 모으면 되거든요 자 페이지 하나 먹었습니다 오 뭐야 소리가 갑자기 바뀌는데 아니 이거 저같이 길치할 때 사실 최악의 게임이에요 일단 찾아봅시다 계속 좀 가다보면 뭐 나오겠지 와 분위기 장난 아니네 사실 슬렌더리나랑 슬렌더맨은 좀 약간 별개의 스토리인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슬렌더리나 설정상 아마 이 슬렌더맨이랑 관련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슬렌더맨은 근데 한번도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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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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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한거 봤는데 방금 오이씨 저게 슬렌더맨인가보네 아 저기 저기 살펴봐야되는데 슬렌더맨을 좋아 먹고 아 오케이 바로 두장째 먹습니다 아 좋았어 오 두장 먹으니까 조금 더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느낌 조기차였습니다 오 여기 뭐야 어 띠용 새로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슬렌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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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나요 있나요 오 있다 있다 있다! 세장째... 느낌 좋은데 첫판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깨눗는건 아니야? 슬렌더맨 acost muon 슬렌더맨 별거 없네 액친구 어어어어어 워어어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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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наверное왜왜왜왜왜왜왜W violating 오 와이씨 와 바로 근처에 있었나봐요 슬렌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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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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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페이지를 먹으면 먹을수록 슬렌더맨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저를 빨리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몰라 일단 쭉 가보잖아 이거 앞에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은 근처에 슬렌더맨이 있다는 소리에요 저 이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슬렌더 가족들이랑 정모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약간 정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오 오 오 오 길을 잃었다 오 진짜 길을 잃었다 아 망했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쭉 가봅시다 가다보면 나오겠지 뭐가 뭐라도 하나 나올거에요 생각보다 맵이 크다 아 슬렌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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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튀어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뭐야 어디야 아, 아까 그걸로 왔네. 으아아아악! 으아아악! 으아아악! 어후... 아, 이번에는 진짜 길만 좀 헤매다 끝났어. 아, 이거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일단 시작하자마자 대형... 대형 나무 하나 발견했구요. 하아, 이번에는 성공해봅시다. 어, 설마 없나? 아, 있다, 있고. 이쪽을 쭉 한번 가볼게요. 큰길 따라서 가봅시다. 갑자기 또 튀어나오진 않겠죠? 아... 와, 이놈의 길치 번역이 또 이렇게 명하네. 으아아아아악! 에, 어떻게 되십니까 우아악! 오아악! 어딨어! 어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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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! 오, 어디있어요! 뭐 나, 뭐 나 torment여? azat 육아악! 여기가 아닌가봐요 딴 데로 가볼게요 어 오케이 차 발견 여기 있겠죠? 여기도 100% 하나 있을겁니다 이 뒤편 돌아서 가면 쩡 어? 없네? 아 여기다 자 두 장제 와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악 와아아악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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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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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zis 어..ㅏㅏ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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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diesem 투하 telephone 스킬 집 laz 타이밍이 나오니까 사람 미치게 만드네 여긴 다 뒤져봤기 때문에 딴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공포감 있네요 이 위쪽으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건 좀 기분 탓인가 자 두 장 얻었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 나쁘지 않아요 아 이제 세 장부터 느낌이 다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종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대놓고 쫓아오는 기분이에요 제가 먹는 거에 따라 약간 느낌도 계속 바뀝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오케이 새로운 맵도 발견했습니다 이거까지 먹으면 지금 현재 세 장인가요 네 장인가요? 기억이 안 나네 저기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거 슬렌더맨 가족들 다 보니까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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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어허 뛰자 뛰자 아 저거는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? 어 뭐야 여기? 어어 지금 중앙쪽으로 왔나보네 아 여기가 근데 은근히 맵이 헷갈려서 아 없나 여기 설마? 제가 뭔가 놓치고 으아아악 아하 아 진짜 이 슬렌더가 돌아가면서 괴롭히네 여기 의자있을건데 의자야 의자야 있나요? 아 없네요 어 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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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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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헉 헉 헉 근데 이거 플래시가 점점 어두워지는거는 기분탓인가요? 설마 배터리가 있나 이거? 그죠? 아까보다 현저하게 어두워진거 같은데 아오오오오오오 제자 여기도 없나봐요 이러면 커튼 안다고 한다라 갑시다 ду시마 어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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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이 슬랬더맨 진짜 제가 갈려는 길목마다 있네요 어 이거 플래시를 계속 키고다니면 안되나봐요 배터리가 다 되는거 같은데? 진짜네? 야 이거 어두워서 어떻게 찾으라고 그러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아아아 와와와와 내가 뭘 잡아냈어요 진짜 배터리 다 됐나보다 안보여요 사실상 지금 그냥 어둠이라고 보면 되는데 굴렀다 굴렀다 배터리 다 됐다 아무것도 안보여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깨라고 어어 어어? 어어? 잠깐만 야 이거 이래서 배터리 관리하면서 해야되구나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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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쟌 어어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